여러분 이제 꿈과 소명에 대한 주제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꿈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어떤 꿈 있으세요? 앞에 있는 분 여쭤봐도 될까요? 그쵸? 잘 물어보면 다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싶거나 뭔가 하고 싶거나 뭔가 되고 싶거나 이런 비 두 해부로 보면 거의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꿈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기사를 보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캡처해놔서 제 핸드폰에 약간 드립노트라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모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놓은 게 거의 한 600장 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꿈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 SNS에 보면 직장인 되고 하면 알겠지만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느 분들 회사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세계여행 가는 걸 보면 내 꿈인 것 같은 거야. 가슴이 막 뛰어. 막 하고 싶어. 여러분 중고생이니까 이제 뭐 누가 자기가 원하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갔어. 그러면 자꾸 자기의 꿈인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적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보면은 부모님들 어머니들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또는 어머니의 옆집 사는 어머니의 꿈. 그렇죠? 그런데 어른 되면 그게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아요. SNS가 더 발달하면서 SNS에 펼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또 나아가서 연예인들의 꿈만 저도 자기의 꿈처럼 된 거예요. 연예인의 외모와 자기를 비교하고 연예인의 사는 집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렇죠? 사실은 꿈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꿈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욕망의 시대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 욕망 잘 들여볼 필요 있어요. 나의 꿈인가? 누구의 꿈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런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삶 이런 삶의 어떤 삶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잘 존재했다고 하는 삶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망치 망치가 잘 살았다 라는 얘기 들으려면 어떤 얘기 뭐 하면 될까요? 못을 잘 박으면 돼요. 망치가 숟가락으로 쓰이면 망치도 행복하지 않고 망치가 존재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숟가락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거예요? 밥을 잘 떠요. 그걸로 못을 박으면 숟가락도 힘들고 만든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이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똑같은 것 같죠? 다 달라요. 분명히 망치 숟가락 뭐 이렇게 하나하나처럼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까요? 망치가 망치인지 누가 알아요? 망치가 아나요? 누가 할까요? 망치를 만든 사람에 아나요. 숟가락 누가 알아요? 숟가락 만든 사람이 알아요. 쓰는 사람도 잘 말아요. 몰라요. 만드는 사람만 알거든요. 여러분 누구 알 것 같으세요? 창조자. 그렇죠? 여러분이 창조자의 존재를 믿으면 여러분의 존재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자에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고 그게 원싱 내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돼요. 단 하나의 이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물론 온전히 존재하고 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온전히 빛이 들어온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정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명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도 약간 또 애매한 답들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소명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 제 자신의 그냥 경험이나 생각에 기반해서 한번 같이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온전한 이해입니다. 온전한 이해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나를 알아야 알 수 있다. 내가 무얼 좋아하고 무얼 행복한지 알아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머론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 돌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여서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엄청 도전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회사 이름도 마이크 임팩트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고 싶다는 뜻으로 만듭니다. 나를 이해하는 게 내가 아는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지 않은 나의 모습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 뭐 잘해요? 하나씩 다 있죠. 수만 가지 재능 중에 여러분들의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씩은 다 있는데 이 하나씩의 재능이 무시당합니다. 왜?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면 이 재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말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이런 말싸움 말대답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말싸움 대답이 그냥 말싸움 말대답이 아니라 왜?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본질이 뭐야?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 걸 묻게 묻어보니까 당연히 지식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되고 이런 강연 자리에서도 수업 빼먹고 들어가서 듣고 그리고 이런 명사들을 만나면 명함 주고받고 나중에 꼭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의 재능 자기의 좋아하는 게 이 공부나 이런 성적의 큰 잣대 안에서 이 가치관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무시할 수도 있고 학교가 무시할 수도 있고 세상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시하지 않는 한 존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존재를 나머지 같이 재단하는 존재보다 우위에 놓는다면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져도 돼요. 온전히 이해하고 나아가도 됩니다. 그 이해가 될 때 첫 번째 여러분의 큰 발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는 두 번째는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아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죠? 뭘 하면 행복해질까? 뭐 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성적 오르면 행복해질 것 같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지면 또 행복할 것 같죠? 맞아요. 여기 그때 행복이 맞는데 그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이 행복에 대한 정말 재미있는 정의로 하는데 이 철학자가 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 가시나요? 전혀 갑자기 흥하실 거예요. 고통이 없는 상태 행복이다. 제가 어제까지 심한 기침에 시달렸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이게 그 담통이라건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갈비뼈 쪽이 지금도 아프거든요. 근데 이것만 없어지면 너무 행복할 건가 오늘 없어졌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 생각만 해도 아프죠? 긴 가시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 가시를 딱 뽑고 없어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적인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뭐 뭐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건 다 상상일 뿐인 거고 진짜 행복은 사실은 그런데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창조자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영광을 받을까요? 언제? 그분의 아픔이 해소될 때 그렇죠?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을 알고 그곳에서 행동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 뭘 해주세요 뭘 더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식의 기도들이 옳게 여겨지고 맞기도 하지만 잘 보면 이 세상의 아픔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질 때 그게 곧 소명의 시작점이에요. 저는 회사를 시작할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지고 스펙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청년이 청년답지 않은 세상들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을 청년을 청년답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픔에 제가 공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잘 살지만 생각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의 아픔을 느끼세요? 또는 무엇의 아픔을 느끼실 거예요? 그 아픔이 진짜거든요. 그 아픔에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실 때 여러분의 꿈과 그분의 꿈이 일치된 지점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저는 그 아픔을 딱 느끼고 나서 그 다음 게 무엇이었냐? 저는 의지를 발동했어요. 제가 사실은 마이킨백을 시작하고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전에 맨 처음 시작했던 걸 보면 저는 막 이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라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후배들한테 뭔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대 학장실 찾아가지고 똑똑 문으로 들어서 이런 신입생 환영회 때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학장님이 웃으면서 야 너 같은 일 처음 본다고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어찌 보면 우습고 또는 작은 첫걸음이 지금까지 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고 이거는 먼 미래이고 이게 아니라 이 아픔을 느끼면 작은 한 발을 내딛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한 걸음만 내딛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딛는 것.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사실은 이런 소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제 생각과 제 경험을 보면 간절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간절하진 않을 거예요. 이 간절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물 속에 있다가 이 숨을 쉬고 싶다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소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활동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시험부상고를 받았어요. 시험부상고를 딱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인생이 정말 짧다. 그렇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인생이 정말 짧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부질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잡고 싶더라고요. 정말 찾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점을 보고 나니까 찾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서 그걸 찾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 마지막 점에서 숨을 쉬고자 하는 열망 그 열정처럼 정말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정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해 아픔 의지 열망 그렇죠? 이 네 가지 이 네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이 간절한 소명 그 욕망의 노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명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소명은 콜링입니다. 콜링 그렇죠? 콜링이에요. 콜링 콜이 뭔지 아세요? 부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원을 잘 보면 이래요. 부르다 라는 말은 부르다 라는 말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부르다 너를 부르다 그렇죠? 너를 부르다도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누가 너를 부르다 누가 너를 부르다 자체로는 말이 되지만 이거에서도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적이에요. 누가 무엇을 위해서 너를 부르다 이게 콜링의 정의입니다. 콜링의 정의 콜링 그리고 이 콜링은 콜이 아니라 콜링이에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의 끝날까지 여러분 누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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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